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시작되면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했고,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는 등 후배의사 돕기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전공의가 개원가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겸직 근무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으로 또다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 정부를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29호 협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해당 협약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3개는 국회 비준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요. 다만 정부에서는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이 협약의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한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29호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을 강제노동 금지에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되는 등 지금 사태가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협약 위반으로 보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